오는 25일 방송될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 등장하여 흥미진진한 심리학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이 방송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김경일의 출연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경일은 이번 방송을 통해 그가 연구하고 발견한 다양한 인지심리학적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지식들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할 것이다. 김경일이 처음으로 나스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강연은 준비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라디오스타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과 대답을 나누는 것이 재미있다는 말로 시작되었다. 이 한마디에서부터 그는 대화의 중요성과 예상치 못한 질문이 주는 즐거움을 강조했다. 특히 김고라와 오랜 시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내양적인 성격에 대해 언급하며 김고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그맨들이 내양적이라는 사실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를 통해 그는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개그맨들의 성격과는 다른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김경일은 라디오스타 MC들 모두 내양인으로 정의하면서도 개그맨의 순발력과 내양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경일은 돈, 시간, 장소와 관련된 심리학적 현상들에 대해서도 다채롭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왜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 짜고 단 음식을 찾는지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밤에 자꾸 연락을 하는 이유 등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심리학적 비밀들을 밝혀나갔다. 이는 김경일이 대중에게 심리학을 친근하게 다가가게끔 만드는 능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특히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가비의 고민에 대한 김경일의 반응이 궁금증을 자아냈다. 가비는 자신의 캐릭터, 킹가비에 너무 몰입하면서 생기는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에 대해 김경일은 과연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을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김경일은 평소에도 많은 질문을 받는다고 하며 현대인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심리학적 질문들을 소개했다. 그는 10년 전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요즘은 많이 받는다고 말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고민과 질문도 변해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김경일이 풀어놓는 인지심리학의 세계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행동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을 알면 투자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악플러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심리적 기재 등을 설명하며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를 통해 김경일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작은 행동에도 중요한 심리적 원리가 숨겨져 있음을 강조했다. 방송에서 김경일은 자신이 경험한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심리학적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그에게 많이 묻는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심리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며 그가 왜 강연계의 조용필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다. 김경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심리학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 삶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적인 도구임을 깨닫게 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런 점이 그의 강연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심리학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쉽게 풀어내는 그의 능력은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는 25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될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는 라디오스타는 이번 방송에서도 역시 독보적인 토크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다. 오는 25일, MBC의 인기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특별한 손님이 출연한다. 바로 인지심리학의 거장. 김경일 교수 다, 그는 이번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가 밤에 자주 연락하는 심리적 이후부터 악플러들이 가지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인지심리학적 지식을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흥미로운 예시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할 준비를 마쳤다. 25일 방송될 라디오스타는 밤 10시 30분에 시작되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심리학의 비밀들이 하나둘씩 밝혀질 것이다. 김경일 교수는 이번 방송에서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심리학적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그의 첫 번째 주제는 사람들이 왜 시끄러운 장소에서 더 짜고 단 음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이유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우리의 감각이 둔해져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찾게 된다. 김 교수는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도 간결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두 번째로 다룰 주제는 전 남자친구가 밤에 자주 연락하는 이유 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이 주제는 김경일 교수의 독특한 심리학적 분석으로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는 사람들의 불안감과 외로움이 밤이 되면 더 커지기 때문에 과거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김 교수는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시청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악플러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악플러들이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공격하면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김 교수는 악플러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지적하며 이들이 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악플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번 라디오스타는 김경일 교수 외에도 다양한 쇼폼스타들이 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김준수, 가비, 이창호와 같은 인기 스타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유쾌한 토크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내며 때로는 웃음과 감동을 때로는 깊은 생각을 자아내는 다양한 주제로 토크를 이어갈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많은 이들이 혼동할 수 있는 이 두 학문은 사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다. 심리학이 인간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사고 과정과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 패턴에 더 깊이 들어간다. 김경일 교수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비유하며 심리학이 소프트웨어를 다룬다면 인지심리학은 하드웨어를 다룬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는 김경일 교수가 자신의 강연을 통해 얻은 미래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순간이다. 그는 연간 2천 개 이상의 질문을 받으며 그 질문들 속에서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고민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0년 전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최근 들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김 교수는 시청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MBC의 인기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출연해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심리학적 비밀을 대방출한다. 특히 돈, 장소, 시간과 같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요소들의 숨겨진 심리학적 원리를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왜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 짜고 단 음식을 찾는지 전 남자친구가 왜 밤에 자꾸 연락하는지 심지어 악플러들이 가지는 심리적 특성까지 다루며 다양한 심리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첫 번째로 김경일 교수는 심리학을 알아야 투자를 잘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돈과 심리학의 연관성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닌 우리 인간의 심리적 선택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돈을 투자할 때 흔히 감정적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김 교수는 군중 심리와 손실 회피에 대해 설명하며 왜 사람들이 남들이 투자할 때 따라 투자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풀어낼 것이다. 그는 이러한 감정적 선택이 어떻게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설명한다. 김 교수는 이어서 장소와 심리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왜 사람들이 시끄러운 곳에 가면 더 짜고 단 음식을 찾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롭다. 그는 우리의 감각기관 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이 왜 더 자극적인 맛을 찾는지 그 이면에는 인간의 인지 부하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인지 부하란 우리의 뇌가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 더 이상 정보를 처리하기 힘들 때 강한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주제인 전 남자친구가 밤에 자꾸 연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심리학적 해석을 제시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고요함 속에서 더 큰 감정적 공허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과거의 관계를 회상하거나 누군가와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심리적 의존성과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감정이 사람들에게 왜 밤시간에 특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인간이 가진 감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감정적 의존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그 외에도 김경일 교수는 악플러들의 특성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며 왜 그들이 익명성 뒤에 수머타인을 공격하는지를 풀어낸다. 그는 악플러들이 자존감 결핍과 자신의 불안감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악플은 그들이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왜 온라인상에서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하며 사람들의 행동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시간 또한 김 교수의 심리학적 분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시간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 다른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미래의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게 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사람들은 지금 당장 편안함을 추구하면서도 미래의 자신이 그 결과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심리가 왜 사람들이 미루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